올 한해 복지TV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시니어 트롯가요제와 박람회, 지난 8월 열린 부산 세계장애인대회에서 주간방송사로 활약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TV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사회에 곳곳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